자 이제 두번째 파트를 공부를 해볼건데요 두번째 파트 화면 구현에서는 총 3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앞에 두개의 챕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비중도 높지 않아서 가볍게 보고 넘어간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번째 챕터의 첫번째 섹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요구사항이라고 되어있죠 일단 UI라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주는 연계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업무에 따라서 단순한 상호작용을 위한 UI에서 실행 오류를 줄이기 위한 UI로 발전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에 단순한 기능의 전달이 아닌 그 안에 포함된 의미도 전달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개념이 UX라는 개념으로 나중에 나올거에요 그래서 UI는 세가지 분야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리적 제어와 구성과 표현, 기능적 분야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의미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구요 UI의 종류, 상호작용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제시해드린 세가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아마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으실거에요 CLI 같은 경우에는 명령 문자열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종료하고 싶을 때는 EXIT를 입력한다든지 이런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GUI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이죠 메뉴 아이콘 같은 작은 그래픽 요소들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체제 이런것들이 다 GUI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NUI가 있죠 내추럴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사람의 음성이나 촉각 등을 이용해서 상호작용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라든지 예매 같은거 하는 그런것들이 있죠 그런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UI 표준과 지침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UI 표준과 지침은 각각 무엇인지 설명만 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표준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적용되어야 하는 내용을 표준이라고 하구요 다음으로 지침은 개발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통의 세부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침은 세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표준은 공통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읽어보시면 될 것 같구요 아래쪽에 UI 스타일 가이드 작성 프로세스도 나와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구성요소에요 레이아웃 구성요소는 구동 환경에 따라서 없거나 달라질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런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도 같이 보시면 좋으니까 제가 아래쪽에 이미지를 살짝 옮겨놨어요 자 그래서 인디케이터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영역은 상태 알림 수신 정보 이런 것들을 기호를 통해 표현하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핸드폰을 열어보시면은 스마트폰 위에 시계라던지 또는 와이파이 신호 이런 것들 배터리 정보 이런거 잡혀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인디케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헤더 영역입니다 헤더 영역은 회사의 정체성 로고나 사이트명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어떤 사이트 들어가면 항상 맨 위에 사이트명이라던지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헤더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다음으로 네비게이션 영역은 현재 서비스의 위치 또는 다른 서비스로 이동을 지원하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은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우리가 보통 쇼핑몰이라던지 그런 데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상품 정보를 보고 있으면 그 위에 상품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그 카테고리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위치를 가고 싶으면 어떤 다른 항목을 선택해서 이동을 하죠 그 부분을 네비게이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는 말 그대로 내용이 정보가 나타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다 끝나면 그 아래에 버튼 영역과 푸터 영역이 있는데 버튼 영역은 특정 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요소를 표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버튼 형태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회사 정보나 저작권 정보라든지 아니면 연락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남겨두는 푸터 영역까지 해서 이런 형태로 보통 구현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UI 엘레멘트 종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UI 요소죠 제가 예시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비슷한 걸 본 적 많으시죠? 이러한 형태의 폼에서 어떤 요소들이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 박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공간 말 그대로 그냥 입력하는 공간 자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은 둘 중에 하나 또는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이렇게 다중 선택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라디오 버튼입니다 다음으로는 토글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토글 버튼은 요건데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선택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클릭하면 양력, 한 번 클릭하면 음력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상태 하나만 클릭하면 상태가 계속 바뀌는 이런 걸 토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콤보 박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어떤 항목을 선택할 때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 버튼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떠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이거를 콤보 박스, 콤보 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체크박스입니다 라디오 버튼은 동그랗고요 보통 체크박스는 네모나인데 체크박스와 라디오 버튼의 가장 큰 차이는 체크박스가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선택이 가능한 체크박스 그 다음에 중복 선택이 불가능한 라디오 버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령 버튼은 버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버튼들은 다 명령 버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형 웹 콘텐츠의 접근성 지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접근성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우리가 이제 UI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접근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웹 사이트 개발 시 고려 사항을 먼저 볼게요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웹 표준과 접근성, 호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비슷하지만 약간씩 달라요 웹 표준은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거고요 웹 호환성은 다른 환경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웹 접근성은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라도 모든 정보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웹 접근성입니다 누구나 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지식이 별로 없는 예를 들어서 아이라든지 노인, 주부분들 이런 분들도 동일하게 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웹 접근성입니다 아래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웹 콘텐츠 접근성이라는 게 뭐냐 디지털 약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웹 콘텐츠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때 정해진 방식 이외에 대체 형식의 다양한 콘텐츠나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근성 지침을 네 가지 원칙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경고성 이렇게 있어요 이 네 가지 의미보다는 이 항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아래쪽에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과연 누굴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쪽에 웹 표준 준수 지침 부분을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이 아래쪽을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면 윗부분을 암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아 이게 맞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용해야 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표준 이런 것들을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또는 노약자분들도 이 사이트에서 공평하게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는 딱딱하고 느려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능, 성능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윗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내용의 문법 준수 내용과 표현의 분리 동작의 기술 중립성 보장 플러그인의 호환성 콘텐츠의 보편적 표현 독립적인 콘텐츠 제공 부가 기능의 호환성 확보 이런 것들이 다 표준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죠 접근성을 지키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UI 프로토타입입니다 우리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꽤 자주 언급했던 부분이니까 프로토타입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그게 UI로 넘어간 것 뿐입니다 프로토타입 딱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최대한 단순하게 제작한 시제품입니다 이걸 통해서 UI에 대한 검증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UI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부분을 보실 거예요 첫 번째로 페이퍼 프로토타입입니다 손으로 직접 그리는 거예요 특별한 도구나 비용, 사전 지식 없이 직접 그냥 손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은 쓱쓱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죠 대신에 실제 테스트는 불가능하겠죠 손으로 그렸으니까 복잡한 UI 요소 간의 상호관계까지 나타내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빠르게 즉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디지털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제작한다 요거죠 최종 제품과 유사한 환경으로 제작해서 테스트가 가능하고 수정이 용이하다 프로그램을 좀 만져보면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소프트웨어에 숙련된 전문가 또는 사용법을 숙지하는 시간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UI 프로토타입 작성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핵심은 비용입니다 기간이든 뭐든 어쨌든 비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좋겠죠 그래서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결국에 핵심은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부분이라든지 옳은 부분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